이틀 만에 1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창원의 요양병원에서 오늘도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거제한 요양병원에서도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는 낮다고 보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접종부터 서두를 계획입니다.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신과 병동에서 11명, 요양병동에서 3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사흘 새 162명으로 늘었습니다. 창원시는 이 병원을 다음 달 11일까지 동일집단 격리하기로 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밀접 접촉률을 낮추기 위해 확진자 50여 명을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으로 음성환자 19명도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무증상자와 접촉자 등에 대하여 3일에 1회 추가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. 거제에서도 한 요양병원에서 22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누적 확진자가 사흘 새 25명으로 늘었습니다.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층을 동일집단 격리 조치하고 모든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흘마다 진단검사를 할 계획입니다. 창원과 거제, 두 요양병원을 포함해 경남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창원 52명, 거제 25명, 김해 4명, 사천 3명 등 모두 86명입니다. 경상남도 방역 당국은 두 요양병원 환자 관리의 특성상 지역사회로 전파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백신 추가 접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.